이렇게 맨날 암벽등반 해야돼? 야무진상 안녕하세요 도봉공 나 왜 맨날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어 지금 몇시야? 1시간 밖에 없다 나에게는 1시간 안에 쇼 붙이자 좋다 주로 좋고 분위기 좋고 바닥 좋고 광어 날으면 하다 안개비가 와 몰라요? 아니 안개비가 와 갑자기 야 여기 포인트 좋은데? 방송 안 터져가지고 못 해봤었거든요 이 포인트? 아 이 포인트가 방송이 안 터져가지고 방송이 안 터져서 여기서 낚시를 한 번도 못 해봤어 근데 여기 포인트 좋다 나 아까 왜 저기서 한 시간을 버린 거야 갑자기 날씨가 이래 앵글을 좀 닦아 드려야 되는데 휴지가 잠깐만 수건 입고 오늘 여기 루하러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을 것 같은데 여기 루하러 오신 분들 한 분을 만나봐요 여기 루하러 오신 분들 한 분이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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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쇠물광사 나잇짱 깡디컨틴살은 나잇짱 흥기한 무별도 오다 가나요 희시가이 흥기한 힘은 기상청 대본감식초 난 왜 늦지 해골 낙인이 짭다 짭다 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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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골 낙인이 뭐야 짠 짠 짠 짠 이루어져서 그래요 흥기한 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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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탈광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방류사업된 방류사업된 짠 다 뗄 수 있습니다 야 방어 얼굴 보기 힘들다 방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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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 안대 오차 안대 40이야 40 40 40 40 40 앵글 근데 이게 너무 뿌예가지고 잘 안나왔죠 앵글 어떻게 하냐 오늘 무조건 잡을거였어요 오늘 무조건 잡을거였어요 오늘 무조건 잡을거였어요 자 1광 1광 드디어 확인했습니다 앵글 보다 쉬우면 될텐데요 통통관림 배치 방수박수박수 방광 그래도 한세 했습니다 40 이상정도 비아이지오엔이 비아이지오엔이 비아이지로 비아이지로 100개 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추워서 좀 쪼그레 산자 아 아 아 추워가지고 안개비도 잠깐 와가지고 지금 앵글 위치를 조금 바꿔가지고 앵글 위치를 조금 바꿔가지고 안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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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파이팅 아 아 아 아 여기가 광어밭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우럭이 왜 우럭이 왜 우럭이 아 폭풍걸림 배치 박수박수박수 사랑스런풍이 짱좌짱좌짱좌짱좌 짱좌 대공감식초 아파트판매 야오오오 리 나영이야 사랑스런풍이 스틱의 번역 스틱이야 문결표 대공감식초 넌 뭐야 니가 왜 나와 냉동실 기여야버리라 도둑이 못변하면 스틱 니가 왜 나와 아 아 방생사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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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빈님 안녕하세요 신기애민 방생사이즈 승기애민 승기애민 선내 설정 3주 굿굿 코넥 맨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게 너무 식상해가지고 좀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뼈다이 삼촌입니다 어제 첫 광을 했는데 멘트를 못 넣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포인트에서 멘트를 넣게 됐습니다 어제 낚시를 진행한 곳은 가마봉 가마봉 왼쪽 편에서 낚시를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우측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팔각장 밑에 쪽에서 낚시를 진행했는데 운이 좋게 그래도 올해 첫 광을 사올 때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 낚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리 때는 조류가 엄청 세고요 사리 때 말고 제가 좀 약할 때 낚시를 진행하시면 초보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낚시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니까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위에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가실 때에는 사륜구둥이거나 아니면은 전륜구둥이거나 그리고 차체가 좀 높은 그런 차들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웬만하면 밑에다 주차를 하시고 조금 걸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깐 여러분 모두 출조하셔가지고 좋은 손맛 입맛까지 이렇게 보시는 출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낚시를 진행한 곳은 다음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 오늘은 이광했습니다 자 이게 어제 영상 어제 영상 멘트예요 저 오늘 영상 멘트를 좀 넣을게요 오늘 영상 멘트를 좀 넣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rkadaşlar 안녕